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해 현행보다 일부 완화된 개선안을 결정한 문서를 구TV가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 없이 정리되지 않은 문구, 여전히 교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내 교회의 대면 예배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에서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의 10%라고는 하지만 1,000명의 성도가 들어가는 교회나 200명이 들어가는 교회 모두 최대 19명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모호한 방역지침 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방역지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구TV가 입수한 중소본생활방역팀 문서에 따르면 동일시설 내 예배당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예배당별로 19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10명 모두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교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일단 방역지침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초소형 교회에만 예외를 두는 건 방역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계는 예배 시 마스크를 벗지 않고 거리 두기 간격을 유지하더라도 최대 19명만 수용이 되는 현 상황에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단체는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일선 교회에 공유하며 법적인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냐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질서를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지침에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